5 5 5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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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손을 멀티 콘센트에 가까이 닿게 되면 인체전위가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러싱 담요를 무릎담요로 사용을 하고 인체전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러싱 상태에 인체전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러싱 홀더에만 손을 대도 러싱 홀더에 손을 대고 인체전위를 보아도 인체전위가 제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홀더는 마사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니 원하시는 신체에 마사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러싱 코드를 접지 단자와 연결시켜 꼽습니다. 이제 전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러싱을 하실 때는 멀티 콘센트에 전원을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인체전위를 확인하기 위해 멀티 테스터기를 준비합니다. 이 연결선을 멀티 콘센트 접지 단자에 연결하고 이 멀티 테스터기에 있는 두 개의 단자 중 하나의 단자에 연결선을 연결합니다. 멀티 테스터기 전원을 ACV로 킨 후 한쪽 단자를 손에 집니다. 지금 현재 인체전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손을 멀티 콘센트 위에 가까이 두니 두 배 이상 전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제 어싱 테라피를 해보겠습니다. 이 패드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전위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홀더에 손을 갖다 대도 전위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홀더로 필요한 부위에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. 이 홀더에 손을 올려줍니다. 이 홀더에 손을 올려줍니다. 이 홀더에 손을 올려줍니다. 이 홀더에 손을 올려줍니다. 이 홀더에 손을 올려줍니다.